날이 더 추워졌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1도, 춘천 영하 13도로 뚝 떨어졌고요. 낮에도 서울 영하권에 머물겠고 대전 0도, 대구 3도로 춥겠습니다. 광주 현재 영하 3도로 낮게 출발했는데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더 낮아지겠습니다. 예년 이맘때보다 심한 추위가 찾아와서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영하 6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추위와 함께 내일은 많은 양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전남 서해안에 눈이 시작돼 오후부터는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광주와 전남 서부에 최고 8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대설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하늘은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 많겠고요.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해서요. 장성과 담양 영하 5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7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또 낮 동안 보성 2도, 구례 3도 예상됩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6도 낮은 1도, 강진 2도, 장흥 3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계속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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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